안녕하세요 파민정원 인더가든입니다. 오늘은 정원에 한번 심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나물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나물은 머위입니다. 머위는 쌉싸름한 맛이 참 일품이구요. 항암효과가 또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 더 많이 찾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머위 순은 어릴 때 나물로 먹구요. 그리고 머위 쌈도 먹고 그리고 머위대도 훌륭한 나물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정원에 심으면 걱정되는 것이 번식력이 너무 세다는 건데요. 이 번식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물밭을 만드는 요령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위꽃도 특이하게 생겼구요. 볼만하고 예쁩니다. 두번째는 달래입니다. 달래는 정말 꼭 심어 드셔야 되는 봄나물이죠. 달래는 정말 달래 된장국만 먹어도 너무 향긋하구요. 시중에서 사 먹는 것하고는 정말 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에 꼭 심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달래 간장도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한번 해드셔보세요. 달래는 뿌리채에 다 캐 먹는 나물이기 때문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올해 맛있다고 달래를 다 캐 드시면 번식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래를 캐 드실 때는 내년에 번식할 수 있을 만큼은 꼭 남겨두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은 이름처럼 중풍을 예방해 준다는 나물이죠. 이 방풍나물은 그래서 더욱 인기가 많은데요. 이 어린수는 나물로 먹으면 나물도 맛있구요. 장아지로 담그면 또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장아지로 담궈서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방풍꽃도 크고 예쁜 편이라서 정원에서 다른 꽃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네번째로 취나물인데요. 취나물은 나물의 대명사죠. 취나물 맛이야 누구나 다 아는 것이구요. 또 취나물이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다니까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취나물을 정원에 조금 심어두면 항상 자연산 취나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향이 정말 다르구요. 어릴 때는 쌈으로 드셔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고기 드실 때 쌈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번식이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번식을 더 확실하게 시키려면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저는 그냥 자연 번식된 상태로 두고 있는데요. 포기 나누기라도 번식이 되니까 이렇게 포기가 한 포기가 클 때 포기를 나눠서 여러 포기의 취나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꽃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꽃을 정원에서 보셔도 다른 꽃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구요. 다만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꽃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잘라주고 두 번째 꽃대를 키워서 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인데요. 단기는 대표적인 한약재이기도 하죠.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고 어혈도 풀어준다고 하고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여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단기는 쌈으로 한번 먹어보면 다른 쌈은 잘 먹기가 힘들죠. 중독되는 맛이 있어요. 꽃도 예쁘구요. 방풍과 굉장히 비슷한 꽃이 핍니다. 여섯 번째는 돌나물이에요. 돌나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돌나물 너무 퍼져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돌나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돌나물을 정원 구석구석에 심어놓으면 잡초 예방도 되구요. 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꽃도 예쁘게 피고 여러가지로 참 좋습니다. 돌나물은 물김치로 많이 드시는데요. 물김치도 좋구요. 저는 식사시간 바로 직전에 뜯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초고추장만 이렇게 뿌려서 먹거든요. 그러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최고구요. 새콤달콤 아주 맛있답니다.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돌나물 꽃도 볼만합니다. 여러분 박하장이라는 다육식물 아시나요? 그 다육식물이 셋업류인데 셋업류들은 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꽃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쁜 별같이 생긴 아주 작은 노란 꽃들이 굉장히 많이 펴서 아주 예쁩니다. 또한 항암 효과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돌나물이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물은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물이라고 해요. 신경쇄하게도 좋고 또 이것도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봄나물은 몸에 좋지 않은 나물이 없는가 봅니다. 원추리는 조선시대에 있는 많은 책자에 등장하는 나물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몸에 좋고 또 맛도 있는 나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물로 많이 묻혀 먹고요. 특히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한여름에 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나물입니다. 여덟번째는 방아인데요. 우리나라 토종 허브고 배초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나물이고요. 된장국에 많이 넣어서 먹고 그리고 전우로도 부쳐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물로서 드실 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해요. 향이 굉장히 좋고요. 천연 향수라고도 할까요?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배초향 향기가 은은하게 주변에 퍼지고 아주 꽃도 화려하고 예쁜 편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철에 드시기에 딱 좋은 나물인 것 같습니다.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작년 여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색깔이 연한데 보통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보라색 꽃이 아주 많이 핍니다. 지금까지 정원에서 키우면 좋은 나물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나물을 키우는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물을 키우는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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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